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천시청 특살매장과 한국만화박물관, CGV소풍에서 영화제 폐막일인 오는 17일까지 운영합니다. 올해는 영화제 캐릭터를 새긴 티셔츠와 양말, 그립톡 등 생활용품을 비롯해 특별전 주인공인 배우 설경구 필모그래피 관련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이번 주말 부천 심곡천에서 소규모 주민축제가 열립니다. 부천시는 원미도시재생사업마을 공동체가 모여 일상회복을 기념하는 심곡천 골목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오는 14일 밤 8시 소명여중 운동장에서 열리는 야외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15일부터 이틀 동안 별빛 공원에서 공연, 전시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심곡천축제 주민추진단과 원미도시재생주민상위협의체를 비롯한 10여개 지역주민단체가 참여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역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과학습법을 배우는 중등샘튜브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5주 프로젝트 채널을 공식 운영합니다. 중등샘튜브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5주 프로젝트는 중·고등학교 현직교사 22명이 직접 학습 콘텐츠 영상을 개발한 것입니다. 올해는 국어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 필수 학습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교과형 콘텐츠 50편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계양구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양육법을 전파하기 위해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아동행복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법과 체벌근절, 질의응답, 각종 육아 지원사업, 추천 도서와 육아 교육정보 웹사이트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현재 2018년생부터 2020년생 아동이 있는 가정과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책자 6천부를 배포했으며 이후에도 아동이 있는 가정 400세대를 대상으로 책자를 활용한 찾아가는 아동권리 증진 부모 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최근 자전거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착용과 훈미등 장착 등 합동안전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현행 개정 도로교통법상 안전모 미착용, 면허 미소지, 13살 미만 어린이 운전, 음주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범칙금 최대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에는 부천 소사지역을 포함한 모두 7곳에서 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해외에서 사온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관세청의 고액 상습 체납자 140명의 명단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세관에서 압류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매각해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포시가 장봉도 인근 바다에 어린 꽃게 4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김포시는 꽃게 조업해역인 장봉도 인근 바다에 어린 꽃게 42만 마리를 방류해 대명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포시는 이달 중순쯤 어린 조피볼락을 바다에 추가로 방류해 고갈대관은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상반기 10개 광역동의 도로 15곳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폭설로 파손된 간선도로와 노후도로 5.6km 구간을 대상으로 재포장과 퇴색차선 도색, 시설물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부천종합운동장사거리부터 멀매사거리에 달하는 구간에 하반기 도로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AI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